유독! 이 친구의 끼와 흥은 주체가 안 된다. 하나 둘 셋! 진짜? 루아 씨가 그렇게 흥이 많아요? 그냥 노래가 나오면 그냥 몸이 막 반응을 하죠. 지목도그를 하나 더 해볼까요, 그럼? 이 친구는 그냥 감당이 안 돼요. 그런 멤버가 있나요? 하나 둘 셋! 아, 이것도! 루아 씨! 루아 씨는 흥도 많고 주체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개인기가 많다고도 저는 들었어요. 오징어 씨. 할아버지? 할아버지다. 그게 돼요? 그럼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너무 무서워! 이러다 날 죽어! 귀여운데? 귀여워요. 귀여웠어요. 머리 쓰는 개인기 말고 힘 쓰는 개인기가 있어요? 어떤 거, 호두까요? 호두는 안 담았고요. 호두는... 호두는... 상화는 쪼개왔습니다. 너무 크다. 이게 돼요? 사실 모르겠어요, 이거는. 이거 너무 커! 이거 사과, 이거 뭐야? 진짜 크다. 너무 크다. 이게... 손님보다 더 많이 크면 힘들 거예요. 이야! 대박! 간다! 아! 우와! 잘한다! 사과는 사주지! 사과는 하나 힘든데, 이거. 멤버들의 서로가 즐겨듭니다. 어떤 음악의 취향이 비슷한가요? 너무너무 다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댄스 연습할 때 몸풀기로 노래를 튼단 말이에요. 한창 언니가 사랑하리를 미치겠지 들었었어요. 사랑하리를요? 진짜! 그럼 다 같이 몸풀면서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! 사랑하리로 몸풀은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. 정말로! 생각났다! 맞아!